다수지롱 같이 하나 둘 셋 여기다 내려놓는거다 하나 둘 셋 손 놔 손 놔 손 놔 아 뭐야 왜 안 잡았어 에이 귀여워 짠 영원아 사랑해 나도 받아올게 응 뭐야 어 잠깐만 혹시 이거 꿈이야? 꿈이야? 어? 응 잘 지냈어? 꿈에서 전 여친이 나왔다 응 너는? 아 잘 지냈구나 나도 잘 지냈어 애들도 많이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아 맞다 나 애들이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난리야 이쁜건 알아가지고 소개 한번 받아보지 그랬어 아니 내가 요즘 워낙 바빠야지 바빠서 못 만나 왜? 너 솔직히 말해봐 나랑 그러고나서 수유 자주 마시지 어? 아니? 아닌데? 너 수유 좀 적당히 좀 마셔라 너 수유 마시면 기억도 잘 못하잖아 야 너가 모르나본데 나 늘었어 응 그 누구랑 마셔 남자랑? 뭐 나 남자랑? 너 진짜 조심해라 응 너 좀 안 돼 나 늑대야 너만 하겠어 지금 나 걱정해주는 거야? 걱정이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지 뭐 아 근데 배고프다 어떻게 꿈속에서도 배가 고프지? 이상하네? 나 뭐 좀 시켜올게 어? 너 어차피 티라미슈 먹는 거 아니야? 어? 티라미슈? 어? 티라미슈? 이게 뭐야? 뭐 안 찍으신데? 나 그거 남을게 뭐야? 왜 안되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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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예전에 랑이 갔을 때 생각나지? 맞네 근데 거기만 왜 그렇게 가네 어? 너 왜 웃냐? 아니 너 그때 으랑이 밖에서 사람들만 많이 있는데 밖이 뿜겨가지고 내가 숨겨주려고 내가 언제 해 와 근데 진짜 귀여웠었는데 그렇게 귀여웠어요? 하긴 내가 방구 껴도 귀엽긴 하지 말을 말자 아 영훈아 응? 네가 관계를 이쯤에서 뛰었던가? 네 웃는다 야 야 야 냄새 나는 나 궁금한 거 있어 뭔데? 난 어떤 여자친구였어? 그건 갑자기 왜? 그냥 궁금해서 말해줘 잘 웃고 잘 먹고 잘 먹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너의 매력은 방귀도 잘 끼고 알았어 알았어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고? 아니 응 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사람이 남았냐 너 땜에 만나지도 못했어 그냥 만나니까 어때? 좋은 여자야 너만 만나도 너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? 걔가 너 매운 거 잘 못 먹는 거 알아? 닭발도 못 먹고 엄청 또 오질라게 잘 먹어 난 너 잘 맞으려나 몰라 곧 알게 되겠지 잠깐만 맞다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무슨 생각해? 내 말 듣고 있어? 우리 백일 때 먹을까? 너 이제 나한테 신경도 안 쓰잖아 여행도 내가 오자고 해서 엎드려 온 거 아니야? 같이 있어도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 이제 진짜 부활한 거야 뭐야 대답도 나 혼자 주절주절 이야기하고요 아 미안해 이제야 반응하네 이젠 말할 수 있을까? 열어면서도 맘의 아tzis 암 알aja premier 말하지 못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